아 오늘 우리 아 삼식님의 아침 밥상 입니다 아 귀리 찰옥수수 밥에다가 잡곡밥에 또 아 죽순 양배추 닭게장을 끓였어요 아주 맛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밭에서 나온 야채 가지고 체스와 자색고구마 다 넣고 샐러드 야채 샐러드와 그리고 또 오뎅 오뎅을 양파에 볶은 오뎅을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양파는 또 코레스톨 수치를 낮추고 혈관 건강에 좋고 또 닭은 단백질에 보충을 하겠죠 그리고 양배추는 또 폐나 이런 데 좋아요 또 비타민도 풍부하고 아 여러가지 피망이랑 당근도 넣었어요 밭에서 뽑은 걸로 아 에 그 오뎅은 생선살이기 때문에 생선 단백질이겠죠 아주 건강한 식사에요